제주 연구원이 연구 용역 보고서 작성과 계약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국립공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며 전체 80% 이상을 재위탁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거나 편집해 제출했고 검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용역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제한서 평가 없이 수의 계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감사위는 제주연구원에 기관 경고 등 9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직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